오늘의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부분은 4장의 과제 2, 듣고 말하기입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대화가 나올 거예요 1번 대화 중에 맞는 것, 그리고 2번 대화 중에 맞는 것, 3번 대화 중에 맞는 것을 골라주면 되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여자는 지난 토요일에 새 하숙집으로 이사를 했다 2번, 여자는 새로 이사한 하숙집이 마음에 든다 3번, 여자는 하숙집을 계약할 때 직접 가보고 계약을 했다 2번, 여자는 새로 이사갈 오피스텔 집주인과 계약 문제로 다투었다 2번, 여자는 지금까지 살던 오피스텔에 집세를 꼬박꼬박 냈다 3번, 여자는 집주인에게 집세를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 3번, 1번, 여자는 한 달도 안 돼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 2번, 여자의 집주인은 이중계약을 했다 3번, 여자는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했다 4번, 여자는 집을 계약하면서 혹은 새 든 집에 살면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듣기부터 듣고 와볼게요 1번, 지난 토요일에 새 하숙집으로 이사한다고 했는데 이사는 잘했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너 밥은 거 다 아는데 뭐 다른 친구들이 도와줘서 편하게 이사했어 새로 이사간 집은 어때? 지난번 하숙집보다 좋아? 글쎄, 아직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하숙집 근처에 술집이 많아서 그런지 밤에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집을 구할 때는 직접 그 집에 가서 방은 어둡지 않은지 혹은 부서진 곳은 없는지 집 주변은 어떤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바빠서 직접 가보지 않고 계약한 게 정말 후회가 돼 2번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오피스텔로 또 이사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다니던 회사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그 근처로 옮기려고요 그래요? 그럼 언제 이사하시는데요?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살던 오피스텔 집주인과 집세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 아직 이사 날짜를 못 잡고 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저는 집세를 밀린 적이 없는데 집주인은 두 달치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세를 넣는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두 달이 비어 있더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통장으로 돈을 넣지 않고 집주인에게 직접 주었던 거예요 그럼 집주인에게 집세를 주면서 영수증 같은 것은 안 받아 놓았어요? 안 받았지요 집주인이 아주 친절하고 동네에서도 자주 만나니까 믿었지요 정말 어떻게 하지요? 선분 혹시 잘 아는 변호사 있어요? 아니, 왜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지 한 달도 안 됐어 왠 사람이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다니요? 저도 놀라서 이게 어찌 뜬 일이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 전에 집주인하고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약서도 보여줬더군요 그럼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다니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 대신 저와 계약하고는 제 전세금을 갖고 도망간 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네, 부동산 중개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오늘 집주인이 바쁘다고 하니까 자기가 대신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인 도장이랑 서류를 다 꺼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지요 저 정말 바보 같지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총 세 가지의 대화가 있었는데 주제가 각각 달랐죠 첫 번째 부분은 여자가 무엇을 잘못했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을 잘못했고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한 번 그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 듣기 수준이 정말로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하기 전에 듣기 대본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 대화입니다 남자, 남자가 먼저 얘기를 하죠 지난 토요일에 새 하숙집으로 이사한다고 했는데 이사는 잘했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여자가,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쁜 거 다 아는데 뭐 다른 친구들이 도와줘서 편하게 이사했어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이사를 했다는 정보죠 자, 남자 새로 이사 간 집은 어때? 지난번 하숙집보다 좋아? 글쎄, 아직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하숙집 근처에 술집이 많아서 그런지 밤에 너무 시끄러워 자, 남자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집을 구할 때는 직접 그 집에 가서 방은 어둡지 않은지 혹은 부서진 곳은 없는지 집 주변은 어떤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했잖아 아, 그러게 말이야 바빠서 직접 가보지 않고 계약한 게 정말 후회가 돼 어, 이 대화에서는 어, 여자가 집을 계약했는데 직접 가보지 않고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해서 몰랐다는 거죠 주변에 술집이 많고 막 시끄럽다는 걸 어, 그렇다는 거였죠 어, 그런 잘못을 했어요 어, 실수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좀 길어요 자, 남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오피스텔로 또 이사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어, 다니던 회사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근처로 옮기려고요 그래요? 그럼 언제 이사하시는데요? 그걸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살던 오피스텔 집주인과 집세 문제로 다투고 있어서 아직 이사 날짜를 못 잡고 있어요 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어, 전에 살던 오피스텔 어, 집주인과 어, 뭔가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문제인데요? 저는 집세를 밀린 적이 없는데 집주인은 두 달 치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세를 넣는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두 달이 비어 있더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통장으로 돈을 넣지 않고 집주인에게 직접 주었던 거예요 남자 어, 그럼 집주인에게 집세를 주면서 영수증 같은 걸 안 받아 놓았어요? 안 받았지요 집주인이 아주 친절하고 동네에서도 아주 자주 만나니까 믿었지요 정말 어떻게 하지요? 음 어, 항상 이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했었는데 어, 직접 줬다가 영수증을 안 받아 놨어요 직접 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 이 집주인 참 나쁘네요 네 자, 세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여자 혹시 잘 아는 변호사 있어요? 음 아니 왜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웬 사람이 저희 집으로 이사로 온다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다니요? 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도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 전에 집주인하고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약서도 보여주더군요 어, 그럼 집주인이 이중계약을 한 거예요? 어, 이중계약을 했나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어휴, 사기당했네요 전화를 안 받다니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 대신 저와 계약하고는 제 전세금을 갖고 도망간 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네, 부동산 중개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오늘 집주인이 바쁘다고 하니까 자기가 대신 계약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주인 도장이랑 서류를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지요 저 정말 바보 같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 이제 세 번째 대화에서는 여자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을 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죠?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아, 이런 경우가 있긴 하군요 네,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대화와 맞는 것 똑같은 내용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였죠? 1번, 2번, 3번 중에 자, 1번 여자는 지난 토요일에 새하숙집으로 이사를 했다 자,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지난 토요일에 새하숙집으로 이사했다는데 자, 이산 잘했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쁜 것 다 아는데 뭐 다른 친구들이 도와줘서 편하게 이사했어 그죠? 남자가 지난 토요일에 이사했다는데 잘했어? 라고 물어보고 여자가 잘했어? 라고 대답을 했죠 그게 답은 1번이에요 그죠? 자, 2번 여자는 새로 이사한 하숙집이 마음에 든다 새로 이사간 집은 어때? 지난번 하숙집보다 좋아? 글쎄, 아직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죠? 하숙집 근처에 술집이 많아서 그런지 밤에 너무 시끄러워 라고 했으면은 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3번 여자는 하숙집을 계약할 때 직접 가보고 계약을 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집을 구할 때는 직접 그 집에 가서 어버버버버 carriers 꼭 살펴봐야 된다고 한다고 했잖아 아, 그러게 말이야 바빠서 직접 가보지 않고 제가 하숙집에 5번인데 이 1번 Tur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2번 대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2번. 1번. 여자는 새로 이사갈 오피스텔 직주인과 계약 문제를 다투었다. 여기 볼게요. 얼마 안됐는데 다른 오피스텔로 또 이사가기로 했다면서요? 다니던 회사가 갔죠. 아직 그걸 모르겠어요. 언제 이사하는지 지난번에 살던 오피스텔 직주인과 집세 문제로 다투고 있어서 아직 이사 날짜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여자는 새로 이사갈 집이 아니라 지난번 살던 오피스텔. 그래서 1번 맞는 답이 아니고요. 2번. 여자는 지금까지 살던 오피스텔에 집세를 꼬박꼬박 냈다. 아직 몰라요. 자, 다음 문단 볼게요. 무슨 문제인데요? 저는 집세를 밀린 적이 없는데 집주인이 두 달치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세를 넣는 통장을 확인해봤는데 정말 두 달이 비어있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통장으로 돈을 넣지 않고 집주인에게 직접 주었던 거예요. 집세를 꼬박꼬박 냈죠. 여자가 주장하기로는 그죠. 집주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3번. 여자는 집주인에게 집세를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 자, 안 받았지요죠. 그럼 집주인에게 집세를 주면서 영수증 같은 것을 안 받아 놓았어요. 안 받았지요. 그래서 여자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죠? 네, 어...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의 1번. 여자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안 돼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자, 2번. 여자의 집주인은 이중계약을 했다. 3번. 여자는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했다. 자, 혹시 잘 아는 변호사 있어요? 아니, 왜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오피스텔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왠 사람이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 게 아니죠.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겠죠. 그죠? 자, 이중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이중계약을 한 거예요? 다음 대화에서 다음 문단에서 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말의 뜻은 이중계약을 한 게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 그 집주인이 이중계약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사기에 당했다.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3번. 여자는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네, 부동산 중개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오늘 집주인이 바쁘다고 하니까 자기가 대신 계약을 하겠대요. 네, 자기가 대신 계약을 하겠대요. 이 여자는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한 거예요.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대화 네, 자,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자, 여자는 집을 계약하면서 혹은 세든 집에 살면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기에 이제 대화 1, 대화 2, 대화 3에 세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일 수도 있고 한 여자면 진짜 운이 없는 여자네요. 자, 1번 대화, 2번 대화, 3번 대화 한번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집을 계약할 때 그 집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았다죠.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1, 2, 3번 중에 가장 가벼운 실수죠. 그죠? 자, 2번은 집세, 납부, 영수증을 받아 놓지 않았다죠. 집세를 냈는데 영수증을 받아 놓지 않아서 두 달 동안 영수증을 받아 놓지 않아서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안 좋은 일이. 자, 3번 대화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 이건 정말 사기를 당한 거예요. 2번, 2번, 3번 가면 갈수록 금액이 커지고 일이 커져요. 그죠? 여기까지 뭐 문제 없죠? 여러분 이 정도는 쓸 줄 알아야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라면 어떻게 충고해 주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1번, 2번, 3번 대화 자, 그 같이 있었던 남자라면 어떻게 충고를 했을까요? 이미 이사 온 거라서 어쩔 수 없다. 이미 이사 온 것이라 어쩔 수 없어요. 미리 확인하지 않은 여자의 잘못이다. 그냥 이미 이사를 왔잖아. 이미 이사를 왔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이 하숙집에서 1년 살고 이걸 경험 삼아서 다음에는 꼭 가서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집을 구할 때 저도 이제 여기서 집을 많이 구해봤어요. 월세를 꼭 가서 확인을 많이 해요. 그럼 안 가고 어떻게 집을 계약하나요? 그죠? 적어도 한 10개 정도는 가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비워놓고 하루에 한 개 내지 두 개 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를 하죠. 저는 이미 와서 세 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곧도 이사를 가야 돼요. 자 2번 대화 볼게요. 사람과 사람 간의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 한다.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것들은 꼭 챙겨두어야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저도 월세를 이제 세 달에 한 번씩 대요. 세 달에 한 번씩 대는데 그 그 집주인에게 보낸 돈 돈을 보낼 때 그 영수증은 꼭 챙겨놔요. 거기다가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세라고 해놓고 확인 부탁드린다고 그 집주인이 확인하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해요. 왔다. 잘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중국에서는 보증금 에서 막 이렇게 물세 안 내놓은 안 낸 거 자기가 내가 여기 이사 왔을 때 물세가 지금 물이 뭐 한 100원어치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도 얼마 있었고 그거에서 그거를 채워놓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조금 조금씩 제하고 주죠. 그죠? 한국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증금이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월세를 안 살아봐서 3번 대화 3번 대화는 집 계약을 할 때 집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야 한다. 네. 부동산 중개소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곳일 뿐이다.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당사자 간에 일어나야 한다. 부동산 중개소는 그야말로 주인과 세입자 이어주는 곳이죠. 중개해주는 곳이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제 중개할 때 그 계약을 할 때 저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주인들과 계약을 했어요. 직접 부동산 중개소에서 소개를 시켜주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살고 있는 곳에는 그 집주인이 이 부동산에 아예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 부동산과 계약을 했죠. 저는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이 부동산과 계약을 했어요. 이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월세만 받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 부동산은 그 집주인을 대신해서 이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 대화 이 문제를 만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계약서에 그 여자분의 우리 저희 집주인은 여자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이 아닌 이 부동산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그분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저는 집세도 부동산에 내요. 그래서 부동산에 내더라고요. 조금 지금 저는 살고 있는 집과 뭐 예전에 살았던 집 조금 월세를 내는 방식이 좀 달라요. 네. 여러분 이제 가장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가서 집을 구한다거나 할 때 정말로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집주인도 만나보고 직접 만나보고 부동산을 부동산 중개소 에서 부동산을 이제 부동산에게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직접 가보고 하는 게 다 더 싼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1번 2번 3번 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28번째 시간 첫 번째 부분부터 네 번째 부분까지 모두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일이죠.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29번째 시간에서 봐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29번째 시간에서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